안녕하세요 코드를 읽어주는 남자 코잉남이예요 그레스하퍼로 계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코드를 누가 짜준다 AI가 짜준다 클로우드 3.5 쏜넷이가 짜줍니다 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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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좀 줄어서 부를까요 쏘니 아주 정감하고 좋네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옆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자 이 옆면 이상하죠 네 왜 이상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런 계단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런 계단을 사실 생각하고 만들었나 봐요 그런 생각하면 뭐 괜찮은데 5개 계단 같은 경우는 좀 있고 뭐 그렇겠네요 파면서 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옆면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겠어요 단과 수직면이랑 끝선이 맞아야 돼 그리고 그래서 두 점이 그대로 포함돼 이렇게 두 점 한 점씩만 넣고 있었으니까 두 점을 다 넣어줘 그리고 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단 높이만큼 내려서 대각선으로 한 방에 가고 싶다 그리고 맨 처음 단은 하나 여기서 하나 올라가서 시작했어야 돼 네 그래서 입체로 만들어야 돼 네 너희 바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슬쩌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 디자인을 이건 디자인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내리고 첫 번째 단위 높이를 잘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서 최종 스크립트 작성 검토하고 수정 내용 반영하기 요런 스크립 요런 단계로 네 멋지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가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단의 모서리를 포함하고 올리고 네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네 일단 두 점씩 넣는 게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수직면 생성하고 라이저 추가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 점들을 추가하는 과정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을 완성하고요 뭐 이렇게 이름도 좀 멋있어졌네요 이것도 이제 리스트 다 만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믿고 나는 너를 믿을게 네 아이고 어디까지 긁나요 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 여기다가 또 영혼을 내려놓고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뭔가 실행이 됐어요 잘 실행이 됐나요 잘 실행이 된 것 같은데 옆면이 또 이상해졌죠 어 왜 하나만 만들어져 있죠 네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개수를 좀 늘려 볼까요 개수를 만들었더니 어 늘렸더니 좀 뭐가 좀 앞뒤가 달라 네 개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네 높이를 좀 낮춰 볼까요 네 아 이게 뭔가 오류가 있긴 한데 개수를 좀 늘려 보니까 개수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레프트 라이트가 달라지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톱니가 만들어졌어요 네 보니까 이게 점을 여기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플러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단 높이는 라는게 요거를 높여 달라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또는 잘못 이해하고 다른데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요점이 일로 내려오고 요즘 일로 내려오고 그랬으면 얼추 잘 만들어졌었겠죠 네 아까 요기만 나왔던 거는 지금 점이 요렇게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요기만 만들어졌다가 아까 그 비랩스의 리스트로 만들어져서 0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여기가 0번이고 언제는 여기가 1번이고 아마 그런 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여기가 0번이고 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지는 순서 때문에 이랬던 것 같고 아무튼 요거는 문제다 네 요게 문제다 라는 얘기를 얘한테 이제 해야겠죠 네 우리는 코딩을 직접 할 생각이 없거든요 코드는 네가 해 나는 판단만 할게 네 진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AI를 대하실 때랑 사람을 대하실 때 어 좀 이렇게 착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사람을 대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는데 또 AI가 들으면 저를 먼저 네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AI는 어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도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하셔야 네 여러분이 직접 아 내가 고치고 말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코딩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내가 얘한테 요청을 해봐야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시 마세요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고요 잘 되는데 우리가 얘랑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딩 기술이 점점 좋아집니다 네 이번에 안되는 다른 AI에서 잘 안되는 거 쏘넷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되는 것도 다음 모델이 또 잘 해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요청을 해봤어요 윗부분은 원하는 대로 경계선에 딱 잘 맞아 이제 좋은 건 칭찬해 줘야겠죠 첫 단을 높이는 것도 이거 높인 것도 잘 적용됐어 그런데 아래로 내릴 때 톱니 모양처럼 끝까지 내려왔어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제 내가 널 가르쳐 볼게 네 이런 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거다 너랑 나랑 지금 이만큼 갭이 이제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끌어오겠다 왜냐면 나는 코딩을 못하고 너는 코딩을 잘하니까 그런데 나는 생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 생각을 잘 전달해 줘도 됩니다 잘 이해하길 수 있게끔 엉뚱한 답을 하지 않게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해 볼게 옆면의 제일 마지막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끝점을 한 단의 높이만큼만 내려 네 여기죠 좀 줄어놓고 볼까요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냐면 쭉 올라가서 네 여기를 한 단의 높이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단의 높이 만큼만 내려 그 다음에 너 점 되게 많이 저장하려고 그러는데 저장하지 마 필요 없어 네 그리고 첫 단의 뒤쪽 점 이 첫 단이죠 이거 이거의 뒤쪽 점 이 점을 한 단의 높이 만큼만 내려 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가 대각선이 되잖아 네 이렇게 그래 설명이 좀 사실 좀 쉽지만 네 근데 요렇게 대각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줘 그리고 폴리 라인을 닫아 왜냐면 폴리 라인을 닫아겠죠 요거 이렇게 닫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위쪽은 계단 모양으로 이제 요 계단 모양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은 긴 대각선으로 된 옆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요 점을 추가 라는 얘기는 사실 안 했거든요 네 얘가 지금 두 개씩 이렇게 넣고 있었잖아요 자 레전 한번 봅시다 한번 믿어보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영어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모디파이를 뭐 하고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막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크리에이트 하고 테스트 어쩌고 하고 했어요 아 이제 아 이제 완전히 이해했대요 좀 믿어 볼게요 네 그래서 옆면의 위쪽은 계단 모양으로 요렇게 어 그 다음에 하나는 긴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도록 네 요렇게 만들어 주게 하는데 코드를 슥슥슥 고쳤습니다 그래서 대충 슥 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했구요 마지막 점에 한단 아래 점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스텝 하이트만큼 내렸어요 일단 신뢰가 가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에 한단 아래 점 첫 번째 점을 요거로 잡았어요 이제 요거 좀 문제가 있죠 요점에 아니라 사실 요점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점 요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요점 하나 내린 거에서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구요 그 다음에 순서를 얘가 만들어 주네요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가 사이드 포인트 요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점 요거 마지막 점의 아래 점 오른쪽으로 그냥 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처음에 아래 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해서 닫아줘 네 해서 파이널 레프트 포인트를 여기에 요 세 점 추가해서 네 사실은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파이널을 만들고 이제 이걸로 폴리 라인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일단은 대각선을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다리 모서리 점들 저장하고 한단 높이 내린 점 첫 번째 점을 바닥 높이까지 내린 점 요 부분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점들을 순서대로 연결해 하나의 폴리 라인을 만들고 계단 모양을 유지하고 긴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폴리 라인을 닫는다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에디터 여기 있네요 네 에디터를 열어서 이제 뭐 어딜 고쳐야 될지 이제 눈 들어와요 딱 보이시면 이제 보이시죠 네 한번 쓱 비교해 보면서 네 쓱 보겠습니다 네 별로 이전 코드가 동일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같습니다 여기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도 이제 내용은 쭉 있지만 아까랑 동일하죠 트레드는 잘 만들어졌고 네 라이저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점을 저장하는 부분 네 점을 저장하는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잘 만들어졌어요 네 좋구요 그 다음에 트레드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죠 라이저 트레드 라이저는 동일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여기서 측면 완성을 위한 아래쪽 점들 추가 마지막 점에 한단 아래점 네 요 부분들을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바텀 레프트 포인트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이걸 막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파이널 레프트 포인트에다가 담아서 파이널 레프트 포인트로 폴리라인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폴리라인을 어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에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에 담아서 이런 만드는 이런 과정 이랑 요 부분을 대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쓱 긁어서 네 뒤에는 다 그 부분인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리턴 전까지 아니면 리턴까지 하셔도 돼요 리턴까지 딱 긁어서 어디서부터 요기 아래쪽 점들 추가하는 부분 여기까지 라이저 만드는 거 였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 쫙 긁어서 어디까지 리턴까지 싹 바꿔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요렇게 돼서 라이저 만들고 첫 번째 라이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쭉 돌았죠 네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 두둥 네 만들어졌어요 일단 잘 만들어졌죠 잘 만들어졌고요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내린 것까지 잘 됐고요 요거 선들 들어간 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쫙 갔는데 요기 한 점 요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가는 거 중요하죠 네 사실 제가 요거 하면서 놀란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이거를 강의를 해본 적 있었거든요 직접 코드를 직접 짜는 부분 코드를 짜는 부분이 아니라 그레스하퍼로 엮는 부분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한 2, 30명 놓고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얘가 하고 있는 실수들을 정말 그 학생들이 했었어요 요렇게 한 점을 빼고 하거나 뭔가 바닥까지 내리거나 뭔가 점이 꼬이거나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목표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목표를 잘 내 의도를 전달했는가 요거가 이제 한번 우리가 AI 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수정하면 거의 다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쓰레드가 끝났어요 왜 쓰레드가 끝났냐면 제가 요거 만들 때 네 어 이게 오류가 한번 났었거든요 네 오류가 한번 났었어서 네 옆 쓰레드로 가서 한번 네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오류가 났었어요 네 어 그래서 요걸 다시 닫고 자 고마워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오류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답을 하더라구요 자 다시 보시면 인덱스가 1이어야 되지 않냐 네가 지금 첫 단에 뒤쪽 점을 안 내리고 앞쪽 점을 내렸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단 아래 점 이렇게 준 코드 있죠 아까 그 코드 첫 번째 점에 한 단 아래 점 요 부분 요 부분 코드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걔가 아니라 인덱스 1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바꾸진 않았어요 바꿔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0인 점도 첫 단의 앞쪽 점이잖아 이것도 내려서 추가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점은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를 1로 바꾸면 또 이거 날려버릴까봐 얘도 있어야지 그래서 첫 단의 옆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아 정확하다 예 정확하다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인정 빠른 인정 그래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아이고 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첫 단의 측면을 0을 내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첫 단의 측면을 완성하려면 두 개 아래쪽 점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 알아들어요 네 두 점이 필요하니까 첫 단의 앞쪽 아래점과 첫 단의 뒤쪽 아래점을 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점을 모두 추가하면 이걸 구성할 수 있다 네 기존의 점들을 사용해서 사각형 대 측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퍼스트 프런트 버텀 퍼스트 백 버텀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랑 이름이 달라졌죠 네 그러면 이거 한쪽만 있으니까 양쪽을 다 알려줘 네 나는 코드윙을 잘 몰라 네가 짜줘야 돼 네 네 보스 사이즈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 보스 보스한테 잘 보여요 네 아무튼 네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단의 아래쪽 두 점 생성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레프트에 넣는 거 이 부분이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도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네 지금 이제 뭐 같은 일을 막 쓰고 지금 뭐 자기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왜냐하면 요 할 때 오류가 났었거든요 오류가 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코드를 대충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연결이 안 됐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코드를 주고 하니까 이 코드만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 그걸 이렇게 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점을 넣는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뒤에 점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인덱스부터 넣어야 돼요 1번 인덱스를 넣고 그 다음에 0번 인덱스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이거를 요 순서도 이제 요거는 뭐 만든 순서니까 상관 없는데 얘를 추가할 때 앞에다 넣는 거예요 네 뒤에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일 앞에다가 퍼스트 프론트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다 백을 넣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점들을 쭉 만들어서 각잖아요 근데 여기 얘를 0에다가 넣고 얘를 1에다 넣으면 점이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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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꼬이겠죠 얘가 0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문제가 있는 그 순서죠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점을 넣는 순서가 이상한데 앞에 코드랑 연결해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요 0번점과 1번점을 그대로 넣었죠 그런데 이제 업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백 다음에 래프트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2점 넣고 2점 넣고 요하는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순서가 이상하죠 그쵸 아직 잘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크레이트 프론 포인트 네 이 코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아까 네가 알려준 코드를 다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드가 이제 바뀌었으면 사실 원래 코드를 다 통째로 줬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를 쫙 긁어서 줘봤습니다 아까 알려준 코드는 다음과 같아 네가 알려준 거는 첫 번째 한단 아래점 그리고 왼쪽 측면의 점들 순서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측면을 생성하는 거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열심히 돌았어요 돌아서 지금 보니까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퍼스트 레프트 프론트 버텀 여기서 이제 프론트와 백 요거 생겼지만 이름이 퍼스트 레프트 이렇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 코드를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0 1 0 1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도 이제 파이널 레프트 이것도 이제 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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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다 연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 뒤 그 다음에 앞 쫙 올라갔다가 이제 뒤 다시 뒤 그럼 요 순서는 아직 지금 못 고쳤어요 그쵸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스레드가 바뀐 걸 모르고 이제 참다 참다 이 순서가 뒤집혔어 네 소리를 짓는다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레프트 프론트 그 다음에 레프트 백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닫아줘야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말도 막 대충 했어요 그냥 순서가 바뀌었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게 잘못됐다 라고 하고 음 이렇게 이렇게 준 코드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얘가 이렇게 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라고 하고 폴리를 닫아줬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정신을 찾아서 이제 1, 0이 바뀌었죠 아까 0, 1, 0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백을 먼저 만들고 프론트를 만들었으면 만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생각을 뒤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쭉 만들어서 돌아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믿고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, 0, 1, 0 만든 다음에 왼쪽 오른쪽 만든 다음에 왼쪽 측면의 점들의 순서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시작이 이거랑 동일해졌습니다 레프트 아까 앞에다 넣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자기 주장대로 근데 이제 저 코드가 사라지고 제가 넣은 코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 동일하죠 그 다음에 레스트 이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는 퍼스트로 가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닫아주기 근데 거기가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에 백을 넣고 퍼스트에 프론트를 넣습니다 즉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두 점을 뒤에서부터 앞에 뒤에 앞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의 이 0은 다시 닫아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있는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의 시작점을 마지막에 한번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아 이제 됐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밑에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네가 알려주다가 잘못 알려준 코드 이제 이 부분을 가져다가 네 여기였죠 아랫점들 추가했었나요 시작이었나요 네 첫 단 여기까지였네요 여기는 잘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앞에 코드를 아직 자기가 모르는데도 저렇게 쭉 만들어줬어요 레프트 사이드 포인트가 맞는데 조금 이거는 지금 들여쓰기 때문이네요 네 저 함수만 알려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줄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탭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싹 들여쓰기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무료 싹 엎고요 자 이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두둥 여기가 이제 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돌렸더니 네 싹 하고 펴졌죠 네 아 감동적이에요 옆면까지 잘 만들었어요 박수 짝짝짝 네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설명해준 거 있나 볼까요 네 일단 잘 됐어 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점의 순서를 점의 순서 네 백 그 다음에 프론트로 바꿨다 그리고 폴리랜을 닿는 첫 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포인트 레스트 버텀 그 다음에 어 퍼스트 백 버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백 프론트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래 포인트와 이놈 뒤에 마지막 그 다음에 앞에 두 점 첫 점 이렇게 하면 어 정확하게 닫힌다 네 좋습니다 아 칭찬합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옆면 만들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뭘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밑에 어 요 밑에 면들 요 뒤에 면들 즉 보이지 않는 이쪽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네 이렇게 조감도 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로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들게요 여러분 와 거의 다 됐어요 따라오세요 고고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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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